디즈니랜드가 입장권과 주차장 요금을 모두 인상합니다. 입장권 가격이 크게 오르며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디즈니랜드의 입장권 가격은 요일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사람들의 방문이 적은 주초에는 기존대로 104달러가 적용되지만 손님들의 방문이 많은 주말과 연휴에는 최대 164달러까지 가격이 오릅니다. 주차비는 최대 20%까지 올라갑니다. 디즈니랜드와 캘리포니아 어드벤처를 모두 입장할 수 있는 하퍼 티켓의 가격은 7% 가까이 인상됩니다. 사람들이 몰리는 주말과 연휴에는 최대 224달러를 지불해야 두 놀이공원을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디즈니랜드 측은 높아진 물가 상승으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팬데믹으로 늘어난 손실을 소비자들의 몫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디즈니랜드 측은 가격 인상분이 반영된 입장권은 내년 3월부터 판매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2000년 디즈니랜드 입장권 가격은 41달러 수준이었습니다. 20여 년 만에 가격이 4배가량 오른 겁니다. 한편 지난 2000년 디즈니랜드 측은 가격 인상분이 반영된 입장권을 받았다. 금고한quet이 하루를 차지 어느لا가 비판으로 가격 인상분이 반영된 입장권이 반영된 입장권에OWN Tory에 비난 것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